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구득운동장 서구 대신동 구두운동장입니다. 건너편에 야구장 야구장은 아마 여기저기야구장? 야구장은 저기 했을 것 같고 중앙에 큰 운동장만 있거든요. 구득체육관 그때 뜯었고 여기저기가 야구장으로 하는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가본적이 없어갖고 앞에 있는 겁니다. 건너가면 구두운동장 되고 여기는 지금 대신동이 그렇거든요. 오른쪽쪽 가면 구둑터널 구둑터널 나옵니다. 구둑터널 이쪽으로는 보수동 남포동 쪽이고요. 구둑터널입니다. 자 촬영하겠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구두운동장 육교 밑에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게시판 자 촬영 들어가겠습니다. 일단 정비 좀 하고 가겠습니다. 구두운동장 건너편입니다. 서구 대신동 구두운동장 건너편 도로변 부동산 게시판입니다. 여기는 팽지입니다. 여기는 팽지입니다. 여기 지금 어디있네요. 가만히 있어보자. 촬영 들어가겠습니다. 구두운동장 건너편의 팽지 구두운동장 육교 밑입니다. 육교 밑에 게시판입니다. 자 자 여기 뒷면도 뒷면에도 있습니다. 여기 뒷면에 뒤로 붙여놨습니다. 앞뒤로 있습니다. 앞뒤로 하는게 좋네요. 하단이 있어서 하단 위로 올라가 봅니다. 밑에 하단입니다. 돌받칩니다. 밑에 하단의 위치는 안좋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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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